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센터팍독! 저 팍독 예전이에요 저는! 팍독은 삶을 체인지할 그라운드가 되어줄거야 날 믿어! 그거가 좋겠네요 스트레스 얘기가 또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일단은 여러분 저는 내가 극복 일단은 저는 뭐 3개 정도 말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잠을 진짜 잘 자요 요즘에 잠을 진짜 잘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은 우리가 이제 그 숙면 관련된 책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번 주 수요일 날에 그거는 스탠포드 정신과 의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여러분 진짜 그 책은 다 읽으세요 그 책은 얇아요 돈 없는 분들은 그냥 서점에 가서 읽으세요 잠이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제대로 자야 되는지 숙면 양말을 신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면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저는 잠을 잘 잔 다음에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고 조만간 신경 안정제도 끊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잠을 정말 잘 자요 정말 잘 자고 저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위로를 잘 받아요 홍 이사님도 있고 저는 심심한 홍 이사님한테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홍 이사님 뭐 그 다음에 윤 이사님 있고 저는 요즘에 내 인간적 고뇌랑 인간적 호기심 중에 내 인생이 가장 큰 호기심이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딸을 보면서 이 자식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너무 귀엽거든요 요즘에는 고 작가님이 말한 게 있어요 일곱 살은 70대 노인이랑 똑같다 진짜 꼰대거든요 일곱 살이 논리가 말도 안 되는데 논리가 생겨요 일곱 살이 그래서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는 나쁘대 왜 나빠? 엄마가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안 하게 해주니까 나쁘대 와 얘가 미쳤나 내가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나는 얘가 너무 귀여워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얘가 한 일곱 살 되면 안 귀여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도 진짜 졸라 귀여워요 지금도 근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나 지금도 귀여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미친 새끼 지나라고 있네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도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귀엽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안 귀여워져?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거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 그래서 내가 내가 얘가 언제 진짜 안 귀여워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솔직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호기심이야 그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얘가 더 이상 귀엽지 않을까 나한테 네? 나는 진짜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나는 가족,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졸꾸러기의 댓글에서 제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댓글을 한번 나 오늘 나 초반에 나 입 깎여물었어 나 초 울 뻔했어 나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고 세 번째는 저는 스트레스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그러니까 되게 인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조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성장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걸 유 스트레스로 보고 그거를 성장통으로 보고 이거 이겨내면 또 성장한다 이거 이겨내면 또 성장한다 그렇게 맨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웅이사님 옛날에 우리 2년 전 아래 사무실 살 때 벌써 생각도 안 나죠 네? 그때는 우리 뭐 맨날 물어봤잖아요 우리 출판사 의뢰 몇 개 들어왔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내가 물어봐요? 이제 관심도 없으시죠 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웅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번 달 출판사 광고 의뢰 몇 개 들어왔냐 근데 내가 이거 요즘에 뭐 물어봐요?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 야 요즘엔 들어오긴 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냥 벌써 내가 성장통으로 그게 내 전부였는데 우리 전부였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전부에서 웅이사님이 너무 힘든 적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 미팅하는 것 자체가 근데 나는 그 관심도 없어요 들어오든 말든 알 바 없고 뭐 그래서 나한테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이 광고 가격 다 올리는데 어떻게 우린 고정해 그냥 그거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올리고 지랄야 돼 그래요 출판사들 돈 없어 새끼야 그래 그래서 우리만 지금 3년째 고정이죠? 네 우리만 3년째 고정이에요 그 경쟁 업체들이 네 진짜 이게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응 놀랍게도 저희보다 더 컸던 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작은 데는 없어지고 응 우리만 남았어요 사실상 우리랑 책 그림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통계적 사고를 하면은 우리한테 광고 안 하면은 완전 솔직히 바보거든요 왜냐면 우린 유튜브 페이스북 뭐 다 올려주는데 네? 내가 나중에 우리 페이스북 DAU랑 MAU를 공개할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수치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안 하면 바본데 뭐 뭐 백날 설명해봤자 소용없죠 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렇게 해서 스트레스 공부하는데 웅이사님은 스트레스 뭐 없애는 거 뭐 공유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뭐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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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맞아요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다다음 책이 조이 오브 무브먼트인데 이거 켈리 맥고거니 교수님 렉철러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탠퍼드 렉철러가 쓰신 건데 이 책이 우리가 판권 5천만원 질러서 엄청나게 지른 건데 왜? 이 사람이 스트레스 힘을 쓴 사람이 지나서 움직임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거를 졸래 잘 쓰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판권 되게 비싸게 주로 사서 근데 망했어 왜냐면 이런 책 별로 안 읽거든요 근데 우리는 졸꾸러기만 읽히면 되고 내가 그걸 읽고 우리가 잘 실천하면 내가 얻는게 4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른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튼 그 책도 끝장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잡념만 더 생기고 복식호흡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저는 근데 전 직원들을 너무 사랑해서 가끔 안아주고 싶고 남자 직원들한테 뽀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고약가님이 있죠 고약가님 요즘 고약가님 우리 분당으로 이사 오셔갖고 가족적 안정감이 정서적 안정감이 진짜 가족 이상으로 더 많이 생겨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오지게 크게 키워서 세상의 원기옥으로 돌려줘야지 그게 세상을 파괴시키는 원기옥이 아니라 세상에 커다란 빛이 돼서 수많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요만큼이라도 빛을 줘야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낼 수 있게 엄청나게 강한 원기옥을 때려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고 원기옥 여러분 드래곤볼 보면은 어떻게 뭐냐면은 나메크 성인가 거기에 무슨 성인지 까먹었는데 거기에 생명체에 있는 기운을 다 모으는 거예요 저도 졸끄러기 여러분의 기운을 모아서 일조 기부 같은 현실적인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올해도 가능하면은 소원 아카데미 1억 기부 해보는 게 목표인데 그거 기부할 때 요번에도 만날 건데 감독님 그때도 또 졸꾸러기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할 거예요 거의 뭐 신용적 고용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멋지게 졸꾸러기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이 책 읽어주고 여러분이 좋은 소비자가 되셔서 우리 서비스를 써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이제 빡독 X 아니 빡독 X지 전국 빡독 여기까지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벌써 2시간 15분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뭐 해본들 어떠셨어요? 졸꾸러 오늘 2시간 15분이 지나갔는데 어떠셨어요? 가시마시라고 아쉬웡 아 우리도 애 보러 가야돼 애 보러 가야돼요 다 애 보러 가야돼 애 보러 가야돼 애.. 내가 애 없으면은 10시간 할 수 있는데 애 보러 가야된다 와이프가 지금 벌써 우리집이 저기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느껴져 와이프의 시선이 여기까지 나한테 느껴지고 있어 그래서 애 보러 가야돼요 웅구애난 어땠어요? 웅구애난? 웅구애난 어땠어요? 웅구애난? 난 웅구애난 피드백 웅구애난 안올라갈거거든요 웅구애난 여러분 이거 웅구애난 본사람 오늘 승자에요 진짜 농담 안하고 100만원 이사씩 번거에요 어우 존나 빨리 올라간다 웅구애난 그래 내 주특기에요 2시간 20분 내가 괜히 1타가 아니에요 8차 웅구애난 기대하러 웅구애난 기대하러 웅구애난은 이제 안 나와요 오늘 빡독TV가 있었고 나중에 고작가님 망한 얘기 시리즈도 좀 들어보고 다음 전국 빡독 때는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전화 연결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좋겠고 오늘 빡독X 끝까지 전국 빡독 그거 포커스로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일단은 10만원 상품권은 2개가 확정돼서 저희가 랜덤으로 잘 추첨해서 보내드리고 50분도 선발해서 보내드리고 10분은 추가 선발해서 독서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천명이 보고 있어서 내가 끄는 게 가슴이 찢어지지만 우리 딸이 날 기다리고 있고 유비랑 둘째 이름이 뭐냐? 유나 유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아버지라서 여러분도 애 보러 가세요 좀 알았죠?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뽀뽀 한번 해드리고 내가 가겠습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